예전에 좀 많이 했던 거 방송하면서 많이 했던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한요한의 악당 퇴치 신청의 우리 슬래시 님 정말 오래된 팬이에요. 물론 이제 열혈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된 팬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오셔서 음악 활동에 음악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인데 음악 활동 잘하고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나요? 그 때 이후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그래서 음악은 꾸준히 이제 해야 됩니다. 정말 꾸준히 꾸준함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뭔 말이지? 해볼게 악당 퇴치라는 곡. 흰승을 타고 너에게로 갈게. 넌 내게 말해 악당들이 너무 많대. 걔네 퍽퍽 쿵 이제 걱정 끝 민증에 벌건줄. 생겨도 난 다시 너에게로 갈게. 넌 내게 말해 you are wacky 바보 같아. okay. yeah 못하고 있다. 너 앞에선 그리 된다고 yeah. 새카만 도시들로 멈춘 너를 구해서. 고루 느껴지는 이곳으로 우린 피했어. 네게 느껴지는 슬프다 다 덮다. 내게 털어놓고 난 그걸로 대강. 내 미치게 앞면에 벌건줄이 생긴 대고 yeah. 해줄게요 악당 퇴치. 해줄게요 악당 퇴치. 해줄게요 악당 퇴치. 내 미치게 벌건줄이 생긴 대고 안 돼 돼 돼. ICK. 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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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미치게 벌려 누릴 밑에도 아까대지 다통은 문제 병해도 문제 다들 그것 때문에 진심은 항상 둘째 또 말이 문제 약속이 문제 그냥 믿지만 진심은 항상 둘째 이제부터는 눈이 패서 걱정 말고 삶을 즐겨 마치 해변에 패서 우리 사랑을 나누고 손으로 머리를 패서 내리는 네 모습처럼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 진중한 너의 선택이라는 것에 감사해 누구도 무엇도 너를 힘들게 하며 날 가만 안 있어 기도에 감은 도시 들러붙은 너를 구했어 오늘 느껴지는 이 곳으로 우릴 피했어 내게 느껴지는 슬픈 다풍 다풍 다 내게 털어놓은 말은 그걸 믿을까 내 미치게 한 별을 백원 줄이 생기대도 야 해줄께 hot day touch 야 해줄께 hot day touch 매 미치게 벌려 죽이 생기대도 hot day touch 파 파 파 moi 너의 미치게 벌려 죽이 생기대도 hot day touch 내게 hot day touch 야 Hot day touch Yeah I'm not touching Yeah I'mOO gatou apareíp está Yeah I'm foto mere installing 붙잡